제 지금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게 제일 목표인 것 같아요. 뭐 하위 스플릿에 있는 것도 사실 많이 자존심 상했고요. 또 경기할 때마다 저희가 항상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했었는데 항상 주도권을 내주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최윤수 감독님이 복귀하시고 나서부터 당원전 이후로부터 좀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정말 좋은 플레이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강등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. 근데 하면 안 되는 팀이고요 지금. 제 지금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게 제일 목표인 것 같아요. 역시 고유 아니야. 믿음직스럽네. 제 지금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게 제일 목표인 것 같아요. 제 지금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게 제일 목표인 것 같아요. 제 지금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게 제일 목표인 것 같아요. 지금 감독님께서 사실 뭐 예전보다는 제가 지금 이제 아이들 둘이 있고요, 나이도 있고 하니까 감독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는 부분을 느끼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어제도 감독님께서 불러서 또 따로 미팅을 했고요. 사실 감독님이랑 미군정, 고운정 다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감독님께서도 저는 많이 믿어주시고 현재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또 경기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했습니다. 감독님께서 말 한마디 한마디 따뜻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지금 지나가시는 건 좀 옛날에는 뭐 좀 이렇게 와닿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, 좋은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